1. 1. 3. 2. 4. 3. 4. 무슨 말씀 하세요? 한민족일 것 아니에요? 저만 좀 주세요. 아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썰보이 씻겨지. 이걸 왜 이렇게 다져? 제껴줘. 안재호 선배님인데 안재호 선배님. 여름 내 가슴게. 이거 닥터슬로부터 몇을 먹고 슈퍼맨이 하는 거야 이거. 아 나 정말. 아 나 정말. 자 여러분. 네. 저희가 아리따운 여성 6분을 모시고. 네. 그래요? 아 예. 지효가 없으면 또 풀어놨어. 아 맞네. 지효가 없다는 거. 지효가 없다는 거. 지효가 없다는 거. 지효가 없다는 거. 아 그래요. 진짜 운명으로 정해지는구나. 취향을. 취향 저격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여성분들이 골라주신 음악을. 차례차례 플레이를 해 드릴게요. 하디슈 나오면 아시죠? 하디슈 나오면. 성주이다 성주. 잘 들으세요. 본인들 좋아하는 노래. 지효가. 지효가. 성주 형. 지효가. 아니요. 성주 형. 성주 형. 성주 형. 성주 형. 성주 형. 성주 형. 이거 성주 형. 차이가 되면 젊은 시골이 아니네. 어머린다고 생각하거든. 한 생일이 나오는 건 아닌 거 아니야. 자 다음 노래. 네. 나 만지까. 나 만지까. 이거 좀 연습 좀 있으신다. 저 이거 하겠습니다. 아유. 내 필링이야. 요즘 나이 좀 있으신데. 아니 이거는 저기. 요즘 연세 좀 있으시지. 이 노래. 이 노래. 우리 아이돌들이 이런 노래를 더 들을 수 있어요. 집에서 제일 많기 때문에. 자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자. 힙합 없나 힙합? 이것도 함정이야. 이거 함정이야.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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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올드한 노래 부르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것도 애매한 게. 이게 한. 유행한 게 한 3, 4년 됐거든요. 젊은 척 하시는 분. 야 이거 전체적으로 느낌을 좀 들어봐야지 알겠는데. 디쉬 있는 거 아니야 진짜. 태양. 이 노래 참 좋은데. 이거 아이돌이에요. 이거 아이돌이에요. 이거 아이돌. 반전이 있다니까 이거는. 여자 아이돌이었기 때문에 태양을 좋아한 거지. 그래서 이 노래. 아니 아니 아니. 자 다음 노래 들려드릴게요. 다음 노래. 아아악. 너무 좋아. 너무 좋은 노래. 이거는. 송주호. 송주호 함정이야 세 군데 있어요. 야 이거 송주호인데 이거. 이거 송주호인데.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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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노래. 아 페이크가 너무 많아. 야 이거 어렵네. 벌써 마저. 아아악. 아아악. 상큼하다. 아 되게 상큼한데. 되게 귀여운 얼굴일 것 같지 않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이제 클럽홍 뮤직인데요. 클럽 뮤직. 여기 왠지 아줌마가 자꾸 떠올려. 여기. 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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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서울살이다. 나도 서울살이었는데. 나도 서울살이었어. 나도 서울살이었어. 나도 서울살이었는데 사실. 뭐 몰려도 돼요. 몰려도 돼요. 저도 서울살이 가겠습니다. 아 왜. 왜 그렇게 몰려. 야 정말 다들 보니까. 송주호 피하는 것 같은데. 죽어도 송주호가 아니면 된다는 듯이니까. 이제 결정하세요. 빨리 사대하세요. 서울살이. 서울살이. 거울살이. 저는 아이미더걸 할게요. 저는 낭만고양이 할게요. 저는 서울살이 하도록 할게요. 서울살이 하도록 할게요.